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지원 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귀엄둥이 민정, 사낭둥이 주민입니다. 경희씨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요. 주인은 아닌데? 혹시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파이브 뮤직 앤 댄스에서 7번째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해요. 진짜요? 2019년 제7회를 맞이하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 콘서트가 열리대. 에이 싫어해요? 근데 고의를 하면 어떤 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라이브 뮤직 앤 댄스, 보컬을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핀팍, 케이팝, 월반댄스, 걸스윙팍, 비고이, 워킹, 팝핀, 핀팍 동봄반, 걸스윙팍 종합, 월장은, 폭포화수까지. 근데 준비나. 이거 빼놓은 거 있지 않아? 강정쇼! 대박. 최고로 멋진 거 예쁘신 우리 소개님들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멋진 퍼센트는 어디 전체 볼 수 있는 건가요? 1월 13일 일요일 6시 반 서부문화회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월 13일 6시 30분 서부문화회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 준비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도 대박인 건 이렇게 좋은 콘서트가 입장에 5천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 대박. 5만원 아니야 5천원이야구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러 오라는 거지. 그럼 언니, 우리 1월 13일 일요일 서부문화회관에서 봐요. 여러분들도 그때 봐요. 그럼 저희는 1월 13일 서부문화회관으로 바로 가려가서 짱!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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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isolate & 난